육성재 운거 아니에요? 내쫓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내쫓아요? 아 나 롤 진짜 오랜만인데 야 우리 여기 아이언이랑 브론즈가 메인이라서 너 브론즈가 실버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저? 크기? 네 회장님 방송중이시죠? 아 저 방송중입니다 네 방송하고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가요? 저 멘사에요 들어 한번 써볼게요 맞습니다 저 왜 멘사야? 저요? 인터넷에 아이큐 테스트했는데 멘사 아이큐 테스트 아이큐 나왔어요 이거 정글 그라가 와야될 것 같은데 그래야 밸런스 좀 맞을 것 같은데 그것만 바꾸면 될까요? 근데 주노님하고 매너맨님 밤바님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너맨님이 잘해가지고 아 근데 마사가 탑을 잘해 침착하면 탑을 못하잖아 맞아요 근데 저 이제 서포트 못해요 내가 봤을때는 마사가 정글하고 그라가 탑을 가면 맞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 멘사 서포트에요 그럼 마사가 정글 가고 이렇게 줄 쓰면 되겠다 롤 마우스 커서 클라에서 못 바꾼다고 합니다 줄 서주세요 줄 아 롤 마우스 커서 클라에서 못 바꾼다고 합니다 잠깐만 내가 어디지? 내가 오른쪽인가? 어 오른쪽 아 내가 오른쪽이구나 침착맨 저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험 봐야돼 멘사 공인 그거 아 멘사랑 진배 없어 진배 없어 아니 인터넷에서 아이큐 테스트 한거 똑같이 나와 한판 해보고 밸런스 한번 맞춰볼게요 예 그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네 빠이 우리가 내가 어디지? 저쪽 어 마사 절로 가면 되나? 왼쪽 아 왼쪽 팀 그리고 마사가 녹턴이랑 저거를 그레이브즈를 잘해 아 녹턴이랑 그레이브즈 어 녹턴이랑 그레이브즈 그럼 같이 빼버리면 될 것 같아 한번 한번 흐흫 흐흫 그 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비어렴님 배너라네 어?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빼버리 게브즈 그리고 카소스 배나고? 심창맨 그거 케넨 잘하잖아, 케넨 탑 요즘에 되게 강한데 저 탑가라고요? 어 아 저 탑이에요? 어, 탑이세요 아 뺨 근데, 저기 그라가 탑이 거의 아이언이라 아 뺨 공도 자르면 쟤 아무것도 없거든, 그라가? 음 알파벤 해야겠다 할 수 있을까? 제 눈도는 약간 닮은 팀인가요? 난 진다 매너맨형 말파 자르 공도 자른다 어 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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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밴드니까 아 말자 밴드했네 어? 브랜드? 아아 아 아 생각해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죠? 저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개그맨 김성원 페르란도에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페르란도가 롤 10년 해가지고 미니메 바삭하게 보니까 아 그럼 페르란도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될까요? 어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어 형님 브론즈 아니셨어요? 브론즈 4 브론즈 4 어 아 릴리아 하네 아 그러면 릴리아 요즘에 내가 이걸로 훔쳐줄게 어 그럼 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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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캐난까지 하면? 좋다 좋아요 나 AD야 나 AD 형 AD에요? 응 템을 AD로 가면 딴딴하게 가면 돼 암호 부호가 AD라고요? 아니 AP가 그 있는데 그냥 딴딴하게 가면 돼 AD로 템을 아니 가면 된다니까 아 또 형 또 시작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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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AD가 되냐고 아니 아니 그 단따라 탱이나 탱 야 저기 봐봐 쟤네 섬에 입히잖아 예 예 스몰더 탑인거 같아요 아 스몰더 바텀일수도 있어요 원 딜일일거에요 스몰더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스몰더 잘 알긴 알아요 막 뭐 뭐 날아 댕기던데 아마 바텀일거 같아요 스몰더는 아 오케이 탱커는 뭐하지 그럼? 탱커는 AD다 문도 안되니까 문도? 문도 자르면 저기야 오케이 오 멋있는데 대사가 좀 바뀌었는데? 문도도 그라 문도 자르면 탑 할거 없는데 아 탑 그라님이에요? 아 그라님 잘하시지 않나? 문도가 고런지고 나머지는 다른건 아이언 어 나 뱀던데 왜 또 뱀던데? 탑 3이라 이런거 하는거 아니에요? 저기 저기 루시안 루시안 할까요? 탑 루시안 할까요? 루시안 할까요? 아 루시안이 탑에 나온다고 미드엔 나오긴 하는거 같아요 예 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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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탑 루시안 요즘에 탑에도 막 원 딜 챔프 많이 써가지고 탑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 캔는 하면 돼요? 탑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 탑 루시안 못낼거같이 절제 거짓말을 하지 않지 이거봐 우리 AP랑 AD의 황금비율이죠 아니 어떻게 황금비율이 되냐고 2대2대1이잖아 2대2대1 아니 왜 형 마음대로 2대2대1이라고 그래 아니 레오나랑 저기는 저이고 내가 아무거는 0.5니까 아 아트록스네 황금비율이래 아트록스? 나 아트록스한테 터질 것 같은데 드라트록스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트록스 저 스킬 다 맞는데? 저희 CC기기가 많은데요? 맞아요 우리 마사가 1년만에 같이 하는거라 되게 어색할거야 분위기가 실력은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중요하지 분위기가 그쵸 고론즈는 분위기지 분위기 아 저희 자동문 2등 2등팀 멤버가 2명이나 있고 아 그거 셋냐 그거 오늘? 아 뭐 셋냐 어 저쪽도 AP가 맞네 스몰도 AP 아니에요? AP 저기 AP가 셋이야 우리도 우리도 우린 둘이고 우린 둘이고 우리가 더 조합 좋네 아 우리 황금조합이라니까 우린 골고루 나눴네 아모모 AD로 가요? 아니 그 기어리 형 말은 방템을 가니까 AD가 된대요 스킬에 AP가 붙어있지만 그냥 AD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아모모가 AP인지 몰랐어 어 나 이거 왜이렇게 작아 이거 아 마우스 커서 크기 어 아 아 최대로 했는데 너무 작아요 아 아 역시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야 재밌다니까 아 게임 해상도 4K라 그렇대 아 조 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조졌다 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 계열이 형님 스키도 없네 이거 아모비 첫판같은데? 아 아니라니까 아무도 잘한다니까 믿어봐 깔짝대해 저 이거 들어오지도 못할거같아 저 나갈게요 저 탑 갈게요 노티로 온거지 못들어와 저 겁나서 아직 잘할거같아 마사 못들어온는데? 못들어온다니까 그냥 와드 하나 받고 가는거지 뭐 아 됐다 됐다 이러면 탑에서 이제 주도권 먼저 딱 잡으면 니시 해드릴까요? 당연하지 아 야 아무문데 니시 안받으면 그거 늦어 너무 늦어 니트락스 올라간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어? 쎄야 니트락스 진짜로 증세 원래 암호는 원래 폴문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 레이트락스 와드 박아서 체크하는거야 지금 에메랄드리다 에메랄드리핰 아 이 야무치죠?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목 반짝한 것 같은데요 어이 평평한데 킬이 안나오네 왔다 어 왔어요 저 내려갈게요 아 작전 성공 어 진짜 형님 좋았어요 근데 저 다 썼어요 아 밑으로 내려오면 브랜드가 잘못된다 다 밀어넣고 가야되나 그냥 가도 되겠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라인 좋아서 어 이거 라인 라인 안되겠지 뭐 가야돼? 릴리아 풀패스니까 음 와 이걸 맞네 우리하나 잡는다 우리하나 간다 내가 우리하나 잡으러 우리하나 죽었어 아 잘가라 오 나잇돼 킹왕 치울께요 아 아 아까 그 타워 안맞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맞았어 그럼 한번 갑니다 찹쌀도 던지러 가요 어 어 연기 연기 서로 안맞아 연기 해주세요 연기 여기 있어요 네 연기 해주세요 물릴까요 그냥 갑니다 삼사 있다 불쳤어 어딜 도망가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셨습니다 으흐흐흫 아 이 싸움네 흐흫 흐흫 아 여태 으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못가요 저 궁도 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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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잠시만 릴리야 있으니까 릴리야 보고 있는데 네 아 우리 밑에 미니언이 너무 아 뭘 봐 뭘 봐 야 왜 벌서 자냐 우리 아 이리와 이리와 오케이 올라가요 우리 하나 네 네 네 우리 하나 내려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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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엘스 가 비슷해 아 있으니 아 아 저 간다 잠시만요 릴리아 욕먹고 있을 수도 있고 맞어 체크 한 번 하고 네 욕먹고 있습니다 신발을 사야 되는데 물었어요 아 하스했어 좋지 아 좋았어 눈치를 안 치고 릴리아 내려가요 보드로 릴리아 릴리아 온대요 아니 그냥 잡고 그냥 잡어 아 릴리아 내려가 더 많이 먹으면 배탈라 나 뒤에 있어 걱정하지마 욕하실거에요 안 할거에요 너무 느려가지고 릴리아가 와서 재우면은 아씨 아씨 아이온 오리온 딜 벌써 5킬이야 미쳤다 오리온 딜 잡을거 같은데 내가 오 풀 아 뭐하지 얘 사팔덩 안 할거에요 릴리아가 방금 욕먹었을거에요 릴리아가 방금 욕먹었을거라 삽살딅 야 근데 욕먹어 써야 되네 3팔떡 아아 아쿵 나이스 아트록스 텔 썼어요 아트록스 텔 썼어요 아트록스 텔 썼어요 어 너 집에 갈거야? 네 저 그게 없음 릴리아 위로 움직였어요 그 릴리아 탑에도 있다 왜 오지? 지네편 믿고 와라? 저 저 집 갔으니까 가는데 어 저 갈게요 저 쿵 있음 어잉? 욕먹 같이 갈게요 되겠어 저 왔어요 둘과 한번 릴리아를 잡아볼까요? 아 도망가요 빠르네 유팀을 저게 다 먹었어요? 아 근데 우리 원딜이 6킬이라 유팀 없게 줘도 돼 오케이 아 신발을 안 사가지고 너무 좋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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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죽여 더 죽여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릴리아 0쪽 엘리아 미드 어허 오리아너더비 어디 가봅지? 어디 가봅지? 어디 가봅지? 오윽 어리아너더비 얌어 저요? 죽어~~ 나이거~~ 나이거~~ 어 릴레플 아 이거 박살 나 버렸는데 이거? 안 돼 레오나 박보이 진짜 박살 나 어? 어 릴리아 여기 있는데? 릴리아 릴리아 블루쪽 리쉬 고마워 어 엄마 불렀어 엄마 불렀어 엄마 빠졌어 릴리아 여기 돌 돌 싼거 같애 엉 아 릴리아 릴리아 힐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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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상하게 했는데 아 이상하게 했는데 나 뭐야 이거? 가만있어! 나이스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안돼 안돼! 빠지면 되겠지 오케이 나이스 짐징이가 먹은게 좀 아쉽네 루틸러스 먹었어야지 바란스 조절 바란스 루틸러스 케넨도 4킬이야? 주워 먹었어 근데 나 CS 진짜 흘렸는데 CS가 고만고만하네 왜 고만고만하지 1690개인데 상대는 73개야 이것이 브론즈다 아 아직 안 먹었지 내가 선을 빌리겠으나 아니 가야겠다 왓 하나 볼게 이게 뭐야 무슨일이야 아 안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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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아 용치고 있었네 얘네 안 돼 안 돼 이거 아 이거 제압골 두번 이거 아 몰 더한테 아 브랜드 보여줘요 아 안 돼 이거 안 되겠다 3명 있네 난리 났네 화이팅 아 꿈꿀이었구나 돼지입니다요 아까 부를라고 했는데 팔 다쳐가지고 팔은 왜 다쳐가지고 축구하다가 다쳤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스몰트 아 스몰드 스몰드 아 오르곳에 황제 아 오르곳 안해요 탑 탑 안보여요? 탑 안보여요? 네네 어 빨리 탑 탑 텔러 올 수 있어요 어 나이스 아 탑완다 탑간다 헬로 이리와봐 그라야 붕 나 나이스 나이스 노트 건방접스 나이스 are you 빨리 깨자. 근데 왜 아트로크 150 노래 안주죠? 히어리 형이 와 가지 killed 2를 안고 16년kil 보 bum 걔는 고집도로 미드도 빨리 부셔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먹어야? 어 이거 먹고있다 오리아나 오리아나 뛰어 우리 오리아나 뛰어 마지막 와 나이크 오브젝트는 다 뺏겼지만 하하하하 하나도 못먹고 오브젝트 퍼펙트하게 다 뺏겼고 하하하하 어쩔수없어 안무 몰아서 그래서 내가 브론즈에서 안무는 안한다니까 아 온다 온다 아 잡아야돼? 아 나 피가 없어가지고 하하하 줘버렸냐? 캐는 너무 잘하시는데? 하하하하 내용을 안보셔서 하하하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하하하 준호님도 너무 잘한다 하하하 하하하 야 비포 2시간에 12킬 하하하 그리고 세동님 보세요 지금 진호님이랑 개짐 느셨는데요? 하하하하 멱살 잡는다 이거 멱살 잡는다 멱살 잡는다 어 쿵 나이스 오 쿵 나이스 오 쿵 연기 좋았어요 내려.. 아트록스 내려가겠다 어 내려간다 아트록스 내려가요 여기 잡을게요 이거 네 오리아나 상대 블루쪽 뒤로 빠져요 다가 오 Hen 도망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으우 아유 아하 까베 진호 아이스 진호 아이스 진호 안돼 아트 플빡 ink 터요 까요 아이스 이번엔 용으로 한번 먹어보자 네 저희 드디어 1룩인가요 우리 1룩이라도 해야 돼 1룩이라도 해야 돼 30룩이 없는데 아 아 죄송 아 저 용인 줄 알았어 용 용이 돌아다니는 줄 어 뭐야 미드 밀잖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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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아 전령을 깠어? 안돼 미드 타워를 줄 수 없다 뭐야 사운드 탑 막으러 갈게요 여기 도와주세요 안 먹으면 한없이 느려요 어떡해요 탑을 먹어야 돼요 탑을요? 탑 막을게요 여기 죽어가지고 터졌네 뭐야 이거 괜찮아 미퍼 미퍼 여기 도와줘야 돼 에드 와요 나 궁 있어 미퍼가 내가 역할 잡으면 궁 써준대 여기다가 여기 옆에 따라가지 말고 오면은 네네 이거 쳐주다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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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먹었어 여기 스몰더 가요 여기 스몰더 가요 잡아주시면 먹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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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고향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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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이스 8킬이었잖아 야 방탐험 가니까 딜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 우리 킬 킬 되게 많이 먹었는데 뭔가 비둥비둥하지 형을 못 빌어가지고 미드타워 미드 릴리아 릴리아 미드 이거 33대 12는 사실 이거 항복해야 되는데 뭔가 되게 압도하는 느낌이 아니야 그니까 니코 그냥 Q 한방이면 쟤네 반피씩 되는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깐요 이거 하나 벗어왔어요 우와 천천히 기다리면서 릴리아 얘네가 방어 리드를 딱 풀어야 되는데 어? 이거 맞았어 어 버티봐 아 이거 죽었다 위에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왜 다른사람 때려요? 우리 왜 다른사람 때려요? 죄송한데 아 왜이래 얘 안네 선착장 집중 나이스 이리와 어 아 여기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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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짜증나 진짜 흥나네 이거 피했으면 됐는데 참말로 어 뭐야 피 안맞아? 엘리아 이거 잡아야 돼 엘리아 뭔가 비슷해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가자 밑에 바텀 탔다 어 탈 빠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 뒤에 노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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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텀 막아야 되나? 아트 배가 안온다 파이팅 형님 리드 하나 더 밀어요, 그거 먹으면 아, 용 용 용 근데 안 먹어도 이거 지금 제가 탑 밀어서 탑에 와야될텐데 탑 막, 탑 막으러 안 오면은 탑에 두명, 탑에 두명 탑에 두명 탑에 두명 이거 용 먹으면 되는데? 탑에 두명이라? 탑에 두명이 나 여기 아트 내가 잡게 어, 릴리아도 가요 나도 그 퀵도 아, 공 써버렸도 살리네요 적을 쳐지 어, 텔 텔 텔 텔 탄다, 타 내려간다 오리텔 나 방테묻이 몇 개를 둘러오는데 죽겠니? 내가? 전설의 취 나이스 오케이, 걔는 쭉 밀어요? 네 아아 근데 진짜 애지간이 못한다 애지간이 못한다 나도 킬 이렇게 먹고 애지가 나네 릴리아 공 빠졌어요 나이스 아이고 뺄게요 그냥 나이스 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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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좋아 안 죽어 오히려 궁 6초 5초 조금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아 진짜 많이 버텼어 나 이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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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계속 오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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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릴 것 같은데 이거 치아라! 치아라! 들어 오라보니 빠잉 나 뭐 해야 되냐? 바텀 가야되나? 미드 밀면 될 것 같아 미드 밀어요 같이? 네 아 완전 바탕 에이피들이 나 때려도 이제 안죽잖아 그랄을 못 쳐서 안죽 로티는 딜이 없으니까 이거 에이피방템만 누르는데 안죽어 이즈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탑으로 가면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어 다 빠졌어요 아! 아 저 슬라임 맞고 죽었어 흐흐흫 흐흐흫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좀 봐좀 볼게 황트 안 돼! 아 싱짜증나네 나... 용... 용... 어디로 뛸까요? 용... 바론... 먹겠지, 쟤네가? 아니, 바론 우리가 먹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먹을 타이밍이잖아, 우리 죽어가지고 못 먹자, 지금. 저희 라인을 라인이... 라인이 쟤 하나만 막으면 되고, 세척도 먹을 수 있을걸? 근데 릴레아 미세척은 했거든요? 쟤네.. 용쪽으로 가긴 했어 왜 안먹지? 나같은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저거 막 때리고 있겠다 와드만 받고 가래 왔다 왔다 와드만 받고 가래 아 이거 대치만 해 빨리 빨리 다 모으세요 아아 안 돼 안 돼 믿고 죽으면 안 돼 다 죽으면은 아이고 아이고 끝났.. 아이고 이거 큰일났는데? 아니 아무모가 어디서라도 근데 라임이 다 키고 있긴 해가지고 근데 에 그래도 라임 많이 안와서 아니 바텀으로 오면 끝나겠는데? 이게 먼딜이 물리고 시작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이거 미드에서 밀고 가서 용 정도 주고 될 것 같아 어? 너무 신났어 우리 오늘 너무 신나버렸어 그니까 우리 던.. 던지면 안 돼 이게 던지면 끝나는 시간이야 아 80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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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평균적이죠 부런저에서는 아 그래요? 50분 55분인가 또 150킬나 160킬나가지고 아하하 싸움 해야 돼요 이거는 네 바로 넣을까요? 네 리드 한 번 모입시다 한 번 하고 리드면 바로 모입시다 해동님도 이쪽으로 응 리포가 그 조할 있어도 어차피 기다려야 돼 어? 뭐야 아하 왜 이렇게 아파 저거 아 똥 아프다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아토록스 여기로 온다 아토록스 집에 갔다 와요 아토록스 잡을게 그냥 역시 멘사가 에이스는 못 잡을게 안 돼 아 안 돼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야 왜 그냥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안 돼 밀릴 거 같아가지고 갔다가 아 안돼 미포 집 막아야 돼요 아 죽으면 안돼요 바로가 할거 같은데 근데 미드 박히고 있는데 저거 바로 가세요 한 명만 가면 나가니까 먹을거 같은데 그 사이 미포가 미지를 달려 미지로 달려 미지로 달려 아니아니아니아니 늦었어 늦었어 야 노트 때리지 말고 그걸 때려 아니에요 이 멍청한 미년대 멍청해야지 이게 이렇게 박빙으로 될게임이었나? ㅋㅋㅋ 박빙아 지금 다 다섯 명이 자리를 못잡았는데 먼저 싸우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좋았어요 방금은 근데 형님이 더 들어가면 안될거 같애 우리가 뒤에서 가지고 딜을 못 놓겠습니다 저 탐 밀고 갈게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밑에 치유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 쓰면은 무조건 한 2킬 나는거야 밀려 밑에 있었어요 네 미드를 지우고 밑에 둘 오리아나랑 스몰드 밑에 있어요 이거 침착 형님이 먼저 들어가도 좋아요 네 어 저기 뭐있다 다 모여있다 아 나 잔다 자면 안돼 자면 안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너 저 너무 아파요 저거 아 저 집 갔다올게요 너무 아프다 아 용 20초 칵 아 여긴 Y 18 굿 바위 울려토리 عند 오.. 빨리 먹었어 다 용이다 다 용이 잡아요 저런 거 아아C 바둑은 바로 공 때릴게 아 이거 케넨 와야 돼 네 네 네 네 탑도 막아야겠는데? 어? 루온 데이아나 없다 내려간다 릴리아 돌아서 와 오케이 릴리아 이거 레고나가 먼저 걸어도 되고 걸어 레고나 그렇지 나이스 어 더 멀다 근데 아쉽다 이걸 쓴다니까 이걸 썼어 신 짜증나네 아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눌렀어 아이템이 다 줘야겠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생난거 같아 영양점먹어 근데 제발 끝내지말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졌어? 아 이걸 졌어? 52킬먹고 이거 호텔이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게 마이템이 파괴되어 한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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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였잖아요 맞아요 갠지 갠지 이거 졌어? 행복합니다 와... 너무 암흥 암흥무가 너무 들어갔어 막이래 야 그거 한 번 들어갔어 하하하하 저는 신났습니다. 24킬 했으니깐. 바텀은 이겼으니까. 스몰도 7만 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한치의 수를 모르겠어. 역전이 돼. 이걸 역전해. 역전이 왜 되는 거야? 정보 저희 팀 15 지지 나왔었어. 한 번. 아트럭스 우물에서 안 움직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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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은 히오스가 돼야 하는데. 왜. 롤이 되는 거야. 아트럭스 우물에서 안 움직였어. 아트럭스 우물에서 안 움직였어. 아트럭스 우물에서 안 움직였어. 케넨 진짜 소름돋 저거 그지가치 않는데 이거 케넨 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바론에서 안 물렸어야 됐어요 바론에서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망했어 저희가 오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 진짜 그지가치 않는데 팀은 지금 괜찮나요? 그리고 팀은 괜찮나요? 우리 AP AD 조절 잘했는데 배분도 여기서 초대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해갈까요? 아 노찜이 마지막에 나를 너무 귀찮게 했었네요 뒤로 들어갈라는데 계속 앞에서 배워가지고 저기 침창맨님하고 마상마상님 아 명기한기였다 명기한기 아닌데 이게 안 돼요 수락이 이상해 또 누구한테 있지? 그라니만 되는 것 같은데 저 초대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글로 포터 포터 잠깐만 그 한 명이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헬로 포터 오케이 시작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한 분이 안 가셨는데요? 아 저 가야돼 잠깐만 잠깐만 일단 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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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가지고 힘들더라구요 릴리아가 기동력이 좋아서 간다고 간다고 형님 형님 아무음 잘하시는데요? 아무음 졸라 잘하지 깜짝이야 걔넨 밴드 어쉬를 많이 먹고 내가 5킬 10어쉬였는데 어쉬를 많이 먹고 이제 지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옳지 문도까지 빼버려 아니 아니 말파이트 딱 빼면 돼 저기 그라가 4픽 5픽이라서 문도 문도 그냥 빼? 문도 빼도 되고 아니여도 되고 문도 빼버려 문도 빼버려 문도 빼버려 아 키넨 배내 뭐하냐? 너 병거리 너 뭐하냐 이제 탑이엇? 저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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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이트 또 뭐있지? 그럼 말파를 저희가 가져올까요? 판..판테온? 판테온 문도를 밴하고 말파를 저희가 가져올죠 스웨인 쉐.. 쉐트 쉐트도 있고 세트도 좋지 메키넨 검색 말팡이 말 못하여 노틸 먼저 하죠 아 말팡 저래온 내 오나가 좀 더 딴딴한 것 같아 가지고 말파 누가 외우나가 살면 내 오나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참 맥터 쪽에 싸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말 터져봐 말파 말파 압자 암만 하셨어 말팡 말팡스 말파일을 저기가 하는데 저기 그라님이 하는데 아 형편없어 형편없어 안된다고 하시 안된다고 보시면 되요 이블린한테 자꾸 큐맞추니까 괜찮아 말파가 누구 겁니까 혹시? 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편이 형님이요 어 그러면 미드를 잡을까요? 아 녹털 할 줄 알았는데 저요? 저 올챔은 아니에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보고 피들스틱 하려구요 아 피들스틱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피들스틱 있고 뭐 딴 것도 하실 거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피들은 설마 피들이 밴되진 않고 아 저 마사 녹턴 잘하는데 아 녹턴 밴됐어야 되는데 아 녹턴 밴됐어야 되는데 서로 서로 아 저거 잘하더라 저거 잘하더라 저거 잘하더라 저런이 완전 쟨 1픽이야 1픽 아 마사님이 플레이었나요? 마사님은 잘하는데 오 피들밴땅했다 어 피들 밴됐어요 하하하하 그 아트록스 밴해 드릴까요? 여긴 아트 괜찮았나요? 야 잔인하게 아트 밴하자 아트 밴하자 저기 할거 없게 아 아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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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트 10대스였어 하하하하 잡으니까 150원 주더라고요 하하하하 안 넣어 갈래 겁쟁이는 세상이 아닌데 집안아 저는 이번판에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형님 이거 방송할 때 보면은 그냥 혼자 게임하실 때 이거 하시던데 하하하하 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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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해드릴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룰블랑 나오면 좀 힘들어 그래서 피를 날려고 룰블랑 룰블랑 맥스 아우 녹톤 날려고 백스 날려고 막 빨리 났네 응 저 그 모르가나 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아 모르가나 고르겠습니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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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좀 잘 지켜주세요 계속 날라올 것 같아 게임이 어차피 근데 저희가 팔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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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부터 계속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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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아요. 다시 맞아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나이스. 팔찐. 팔찐 버터. 나 이거 긁었어. 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망했는데요? 이거 근데 저희 망했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너무 포커싱이 안 됐어.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동네 치킨 집에 안 왔어, 형? 나 이.. 천둥소리. 저기 노턴 2킬 먹었네? 쉬고 계세요. 뒤로 빼면 돼요. 뒤로 빼면 돼요. 아, 포. 아. 오, 나이스. 조금만. 달아. 이거 힐. Sun. 그 힘이 왜 불리냐고. 여기가 죽었었는데? 아뇨, 살렸어. 고. 저거 죽으면 되지. 아군이 당했어 어? 내 오른팔은 내 왼팔보다 훨씬 세지 어? 아 이건 아니지 아 막타이 이건 좀 아 이건 아니지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올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너무 낮아졌는데? 어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살렸는데 어 나 이거 W 썼는데 없었는데 아 이거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약탑했다 이거 아 몇 턴 줄까요? 원래 침코스 후반이야 야 내가 후반이야 너 후반 해야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너 뭔데? 밀어내려고 마나가 없어 나이스 녹턴 바텀이다 감사합니다 볼게요 아 또 죽었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안돼 녹턴 키 먹으면 안되는데 어 노우 어 진짜 녹턴을 잘하네 친구가 노우 1분에 1킬씩 먹은 꿀인데요? 녹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밖에 마라가 없긴 한데 아 녹턴 온다 녹턴 온다 녹턴은 녹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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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극기가 있었구나 이제 30분만 더 버티면 돼요 아니 30분만 더 버티면 돼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이제 5분 지났어 이제 그치 15분 지났어 휴이는 근접 말파랑 지금 뭐 징스랑 나랑 다 후반이니까 괜찮아 9번 더 죽을 수 있네요 너네 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죽는 속도보다 우리 편의 죽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죽는 속도가 더 죽는 속도가 살이 죽는 속도가 불편해 여기 여기 어 어 아 야 뭐야 아 야 아 아 아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트링쿵 없대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다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거 네 다 먹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제 궁 나왔겠다 되는건가? 어 뭐야 트링쿵 없이 그냥 죽었네 한 8분 뒤에 끝날거 같은데요 안돼 안돼요 안돼요 버텨야 돼요 아 이정도면 뭐 하우스는 만족합니다 네 12시만 지나면 돼요 네 네 아 다 물려 이거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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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 백스는 잡았어 괜찮아 어차피 녹턴은 썩어 맞아 맞아 녹턴 썩어 필요없어 불 꺼지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욕 먹으라 그래 저거 12킬이다 우리 미포도 아까 12킬 했는데 젖어 우리 미포 우리 미포 그리고 이제 트린이 저거 아까 0킬 10대 싸다가 3킬 해가지고 신나서 이제 던진다 봐라 이제 트린은 던진다 미드 한번 들어가 볼게 형 위 위 위 위 위 위 저 갑니다잉 오케이 목평 올라갔어요 네 받은게 있으면 이제 델 풀러 가요 여기 시비 한번 거기로 갈게요 목평 있어요 근데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녹턴 있을 것 같아서 아 녹턴 올라갔대요 탈퇴 있어 탈퇴 맞았네? 저거 막 까본다니까 저렇게 다시 오는데요? 다켓 목평 탈퇴 저거 같이 먹으러 와요 궁이 있어가지고 어.. 레고나 빼야 될 것 같은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빼야 될까? 어 그냥? 타워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아야 이거 이거 아니다 아 야 이거 진짜 니네 이거 아니다 아아 방풀이네 이거 오 백스 풀 빠짐 저마도 빠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날짜가 너무 하고 싶어 흐흐흐흐 오 내려가 볼게요 갔다 안 갈게요 으응 으흐흐 아 저게 지금 1코어 반인데 나는 1코어 아 그 새끼는 저번에 내가 계속 따라가지 말고 그냥 우편에 잡은 줄 알고 어 어 그럼 오빠 좀 따주세요 장난 치는 중대요 풀 썼네 나이스 웃다가 죽었쥬 아 미사일 아깝다 이거 아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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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썩고 썩고 궁 빠졌어요 네 아 여기 어허이 어허이 어 백수 올라가요 백수 올라가요 네 어 나 또 죽었다 아 야 너가 죽어 鹽 야 너가 죽었어요 아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죽었지만 자 이제 한 15분만 더 버텨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식들 이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막 이렇게 하네 치사하게 어 저 용팀 리포 내려갔어요 리포 내려갔어요 이거 그냥 좋아 그거 먹으라 해 녹턴도 근처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요? 갓점? 아니요 용 앞에 노틸 궁 빠짐 빼죠 빼죠 히히 안 나요 기어리 형 몇 분 더 기다려야 돼요? 20분 20분 안 남았어 아니 근데 그 내가 죽기로 했는데 정작 나는 6데스인데 지금 나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5데스 10데스 이런 사람 있어? 지금 안 죽어야 돼 이제 퓨 트림 궁 빠졌어요 미포 이런 거 한 번 잡아야 되는데 맥스도 미드 버텀 라인 큰데 아 또 숨어있어 이거 아 또 숨어있어 나 물장 없습니다 또 숨어있어 이거 아 필벨이다 저거 녹턴 우리 레드 백스탑 가요 아 아 아 나이스 어 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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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걸려가지고 여기 소파 리바인 좀 징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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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하지만 도 Blind 트림 궁 썼어요 싸우면 저 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모니터가 이상한가? 계속 회색이네 백백 모니터 노틸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발타 림프 찍혀 어 맛있다 어 녹턴이 부수고 들어와요 그럼 막을 수 있죠 바툰 아이고 어 아 녹판자 아 저리가 아 저리가 녹턴 잡아 나이스 어 이거 발파 캐리 발파 캐리 조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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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이상한데 경건형이 나이스 아니 그건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것 같은 이제 우리 말파가 캐리에 친다 야 진축스 궁 맞았으면 저리 가야지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 스탑스탑 뭔가 이상해, 그냥 그냥 뭔가 이상해 이렇게 하는게 아니거 같은데 저... 오! 이렇게 하는게 아닌 게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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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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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아! 도망쳐서 도망쳐 안신나 안신나 하루도 안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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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왜이렇게 빨라 어 뒤잡아 뒤잡아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잡아 뒤 미포랑 노틸 가요 노틸 아 이거 잡으라고 없었는데 안돼 리얼그룹 내가 몇번 잡고 내가 잡혔고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아 오 화이트 뭐야 신났어 신났어 신캠스 그 뭐야 이거 혼자 먹나 이거 혼자 먹는 느낌인데 아 나 또 왔어 아 나 진짜 너무 신나 알았다 오 도망쳐 도망쳐 우리는 장로만 먹는다 자 이제 14분 남았어요 자 이제 14분 남았어요 좋아 아니 하하 아 아 아 아 얘 이거 왜 이렇게 시사하게 하지 뭘 잡았다고 어? 계집님이 또 떠나셨는데? 네 클릭하자 아니 우리 토플이 자꾸 나가니까 와드를 못하자 죽음이 연결되었습니다 핀드가 왜 이렇게 핀드가 이게 마우스가 다운데도 빨간색이 되면서 원래 회색이어야 돼 백스 노려볼게 어? 잠깐만 징크스야? 그거 어디다 쓰는거지? 위협사격이지 모르가나한테 묶여있는데 그거 비포 전멸 빠졌어요 백스 탑 조심 어? 제발 그대로있어 위드스포 아아 여기 녹톤 공수로 온다 어? 녹톤 왔어요 근처에 어? 미포 어디갔어요? 미포 미포 노플이에요? 네 녹톤 올거에요 아마? 어디야? 어디에요?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노틸 레오나 쪽으로 가요 천멸 빠짐 틀 녹톤도 있어요? 네 내려가볼게요 바로 우리가 형제 타워 한개도 운밀었어요 이거 역전화 얼마나 짧을까 노틸 우리 블루쪽 백스 올라간다 와드를 잘 박아놔야되니까 다 먹어와가지고 이거 먹을게 없네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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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있으니까 나 궁 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뀌는거 맞죠 여기 녹톤이랑 비포 녹톤 아래갔어 궁 있어 궁 간다 그린 궁 빠짐요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었어 나이스 다 죽었어 인마 나이스 시간이 다가왔나봐요 트리플킬 물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녹톤 빼고 다 죽었어 저기 빨라서 못 못하니깐 라인 관리를 좀 해야 녹톤 22킬 먹었는데요? 아 녹톤 어차피 상관없어 이제 썩어 풀템이야 어차피 썩어 썩어 흠 흠 흠 흠 자 이제 3200원 남았어 용 용 용 그냥 줘야겠죠 용 가보죠 저 텔 있거든요 갈데가 없네 텔 갈데가 용을 주고 그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가자 오 뺏었다 나이스 뭐야 뭐야 바텀 막을게요 하하하하 저 트리는 올라간다 트리는 올라간다 어디야 아씨 텔 못탔다 텔 못탔어 이거 먹는거 안되나? 징크스트 한번더 보여주나요? 징크스트 한번더 보여주나요? 하하하핳 안되는 아 cameras 죄송 가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카드졌어요 공각이다 estara What is this? 2600원 남았어 jem 트림 붓 녹턴 바론 앞에 징수의 총? 5% 미만인 챔피언한테 처형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한타 한 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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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녹턴 탑 아이고 아 당하다 말파 녹턴 온다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호호 아아 시간을 안해서 시간을 안 되네요 5분 5분 남았는데 시간을 안 돼서 아 진짜 아아 이제 떨어지는데 아아 아 복잡이 아 이제.. 아.. 아 이제 되시는데 아 이제 다 됐는데.. 1200원 남았는데 제가 못한거죠 서포터가 최소 킬이에요 아 최소 데스 제가 너무 못한거죠 아 제가 형이 더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뛰어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었어 몸이 다섯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능성을 봤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사님 이제 내전 마지막일거 같은데 와아 너무 박살내시는데 아유 그거 한번 또 밀렸다고 녹턴을 꺼내가지고 그걸 굳이 하냐 그걸 임마 저번에 킬 먹고 아 너무 잘하시죠 저번에 킬 먹어서 잘 컸어요 아 너무 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 저기 초반에 그 저기 블루.. 레드먹을때 에이 설마 오겠냐 했는데 또 와가지고 시사를 킬 쓰더라고 헬틴 됐어가지고 안 갈수록 시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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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시나요? 막판 할까요? 내일 뭐 있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저 원박이 있는데 그러면 뿌리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 원박에 자랭 가시는거 같아요 오엉박 아니네 게임 안하고 있네 게임 안하고 있으면 보셔도 돼요 오엉박 초대를 안 받으십니다 초대를 안 받으십니다 아 원박이 아까 내가 간접하게 얼굴 안 튀겼나 나 대신하실 분 나 대신하실 분 자랭 꿈꿀 꿈꿀 할래? 아니에요 저.. 저 아니요 저 볼래요 구경하는게 더 재밌어요 탑 잘하잖아 탑 아 이걸 재밌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예 롤에 접속해야 이제 가는건데 롤을 접속해야겠구만 여기 안성맞춤이네 침착맨 아 또 자연스럽게 노가 드는데요 기열이형이 기열이형이 원하는 인재네 찾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추측 Wat 이거 나 가부터 확 감사합니다.